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네 한판 브리핑 오늘은 한겨레이신 분 김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이 굉장히 익숙한 풍경입니다. 네 포장마차에서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니까 스튜디오로 옮겨간 것 같아요. 뭔가 좀 엄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TV에서 세 분이 같이 진행하시면 네 내일 9시 밤 9시에 공독포차 이거 한 번 나오시죠. 한 번 승부도 전략적 MOU에서 한겨레TV 한 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 포장마차로 울면. 알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Y를 치고 우리를 도와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윤석열 캠프의 전 대변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발언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요. 네 오늘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어제 발언을 기자들이 들은 게 저녁 때 무렵이었는데 굉장히 또 시끄러웠던 일인데요.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대변인이죠. 이동훈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이 소감을 묻는데 여권 쪽 사람이 Y를 치고 우리를 도와주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고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한 번 그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여권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이 찾아두고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세월일과 이름이 언론의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끝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네 오늘 종일 정치권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발언이 대변인의 발언이 나오고 난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충격적인 사안이다. 당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늘은 약간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다시 추가 정보를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공개하면 그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캠프 측도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더 필요한데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 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 거래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이가 없다는 반응들이 줄을 잃었는데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거야말로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제안을 받았는지 본인이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법사위에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게 왜 진상조사단을 꾸릴 일이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본인에게 찾아와서 회의했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과연 이동훈 전 대변인이 공작을 할 급이냐. 이런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이제 Y를 치면 이 Y가 윤석열 전 총장의 추정을 되는 그 Y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누구에게 회의를 받았는지 밝히면 얘기가 끝나게 되고 또 파괴력이 클 텐데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진작가부터. 일단은 구체적인 인물의 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그런데 여야를 떠나가지고 누구나 다 이런 일이 닥치면 항상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고요. 누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여권의 핵심이냐.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다. 누구를 만났는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가. 그것만 밝히면 이건 깨끗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네. 김 소장님. 저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사실은. 떼굴떼굴. 와이를 투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동훈 전 대변인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관계가 지난 한 1, 2년 동안 이어져왔던 관계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공채로 뽑은 신입사원한테 네가 삼성의 신입사원한테 네가 이재용을 치면 내가 너를 승진시켜주겠다는 말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둘이 아는 사이도 아닌데 일주일 열흘 안 사이에서 이동훈 기자가 이 와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면요. 칠 수 있는 무슨 카드를 들고 있었을 리도 없고요. 제가 볼 때 최대한 잡으면 이 기자님 요즘 경찰에서 뭔가 수사하는데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미디어오늘이 이동훈 전 대변인한테 취재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SNS 메시지를 통해서 물으니까 JTBC의 단독 보도 경위를 알아봐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분이 수십 년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게 언론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본인이 자기가 공작의 대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물으니까 JTBC가 단독 보도 경위를 알아봐라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사실 어떤 태도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JTBC의 단독 보도가 뭔가요? 처음 이 사건이 보도가 된 게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면 사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경위를 알아보면 자기가 한 얘기의 맥락을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골프채를 받았잖아요. 또 빌렸다라고 하는데 골프채를 빌려서 골프를 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팬티를 빌려 입었다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잠깐 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작년 8월 15일에 빌려서 올해 7월까지 자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빌렸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분이 주장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는 29일 이동훈 전 대변인 사퇴 열흘 전인 6월 20일 출마에 맞춰 정치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신경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전적인 음모론적인 구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에 이동훈 전 대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경찰이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압수수색 이후에 이 피의 사실이 알려지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윤석열 총장의 출마 선언일에 맞춰서 언론에 실명이 보도되게 판을 짰다라는 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려면 관여자만 수십 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 이게 언론사의 논설위원까지 했던 분이 할 수 있는 상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사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저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사분이 강등이 됐잖아요. 강등이 됐다는 것은 이런 업계의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2부에 여야 최고위원 두 분을 모십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여쭙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진중권 작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첫 방 때 말씀해 주신 윤석열 전 총장이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친절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진 교수가 모르는 내용이 참 많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소식부터 우리 김한기 씨가 이준석 대표가 오늘 MBN과 인터뷰에서 진 전 교수님의 언급을 봤는데 모르는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 전 교수가? 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른바 전문용어로 돌려까기를 한 건데요. 제가 아는 것 빼고는 다 모르거든요. 그거 진실이죠.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는 서로 간 소통이 다소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서 언론에 다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본인이 확신하는 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의 확신이라는 건 이분이 윤석 대표가 계속 8월 경선 버스 탑승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말한 걸로 읽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언론에 하는 말이 모두 다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의 장모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국민이 총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뉴스의 중심 한판승 불증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우리 진중관 작가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발언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션. 내가 지난번 오프닝에서 좀 격려하고 응원도 했는데 어제 못 들으신 것 같아 이 방송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방래라고. 방래라고. 사실일 거고요. 아마도 나보다 깊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명확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나중에 그쪽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계획 같은 것들을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약간 메시지 속으로 말은 한 번 있었죠. 그걸 또 무슨 전략적 발언이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오버한 행동인 것 같고 당연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의 대표잖아요. 당의 대표라고 하면 밖에 있는 주자들 끌어들여서 당에서 경선을 치르게 하는 게 자기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베스트 얘기는 좀 다르게 쓰셨는데 방해 동생 같아 보면 어제부터 많이 걱정하신 것 같은데 김성일 소장 저는 당연히 전략적인 문제라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각들을 모아서 하는 것인데 저는 정치가 좀 더 예측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 출마를 했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같이 힘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유행수를 바라는 이런 정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 힘을 실어드립니다. 버스가 정시에 모두를 태우고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 마디 더 할까요? 더 하세요. 저보고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미래의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본인도 이준석 대표도 사실 모르는 일이다. 사실 몇 달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이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제가 출마를 해봐서 아는데요. 출마를 결심하는 날 아침까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중권 작가님이 SNS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석 씨 이기려 하지 말고 생각을 해. 게임과 정치의 문법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맥락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이준석 씨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정책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베이트에서 이기는 걸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져주는 게 또 크게는 이기는 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후퇴하는 것도 전략적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후퇴를 하지 않고 계속 말장난을 하거나 엉뚱한 얘기로 화제를 돌리면서 랠리를 이어가면서 끝내 말싸움을 이기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게임의 문법인지 몰라도 정치의 문법은 아닌 것 같다. 저도 기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통 제1야당의 대표는 정치적인 주장을 황씨를 담아서 얘기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정치인의 태도인데 윤석 대표의 태도는 자꾸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접근을 자꾸 하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당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런 식의 태도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태도일 수 있지만 지금 당의 대표인데 자기 당의 경선에 출마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대상자인데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게 있다는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뭔가 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 수도 있다는 태도라는 걸 좀 지적하고. 뚜렷한 정치 철학과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서 어떤 입장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발언들이 약간 임기응변식이고 그게 위기에 처음 또 다른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려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일단 이준석 대표에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보내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논쟁도 좀 필요할 텐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 최재형 전 원장은 무조건 입당할 거다. 조만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8월 경선 버스 출발할 때 미리 탄다? 당연하죠.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지지도가 있습니까? 여론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대체제로 생각 윤석열의 대체제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가 바로 윤석열의 대체입니다라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안 탄 상태에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뛰어들어가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모양새 빠지게 그걸 같이 탈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 측 측근 인사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만났고 구상하는 대선 경선 일정과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최 전 원장이 입당을 할 경우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대표 의견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작까지는 발언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빨리 입당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보다는 원래 계획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뭐냐 하면 약간 스텝이 꼬인 게 중도층을 겨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으면서 자꾸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게 패착이었다고 보고 최근에 저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또 최장직 교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보폭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 하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여야 어떤 후보들. 지금 후보는 풍년인데 메시지의 빈곤이에요. 확 와닿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지금. 그거를 누가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저희가 풍부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네. 전역시사회 대세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 6명으로 두펴지면서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발언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경선 끝나고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모드 전환이 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 뉴스쇼 라디오에 나와서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제일 주목도가 있었던 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적적인 언급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는 원팀 전략을 강조를 했어요. 어쨌든 대세론에 기반한 1위 후보가 보통 선택하는 전략 중인데 그래서 굉장히 발언을 자제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사이다인데 좀 답답하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는 답답했다. 왜냐? 권투하는 데서 막 발로 차고 그랬다. 자기를 이런 식의 발언을. 권투 게임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발로 차시는 분들이 있었다. 상대 후보들이 룰을 좀 어겼다 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좀 약간 우리가 알던 예전에 이재명으로 돌아온 듯한 화법들이 좀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 관련해서는 가족 사생활 검증 재고 발언 두고 자기 내 가족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고 이낙연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 총장의 부인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발언에서 결혼 전 문제인데 그걸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도 가족 문제 관련해서 사생활 검증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황당 무게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 측의 측근들이 문제가 많다. 전남지사 경선 때 당헌명부 가짜 만들고 해서 시정받으신 분도 있고 옵티머스 관련해서 핵심 측근도 수사를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재명 지사의 이런 태도 변화가 뭐를 시사하냐? 오늘 또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알려진 내용이었는데 예비 경선이 끝나고 이틀 동안 전략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레드팀이 가동됐다. 그래서 팀 내 이른바 레드팀이 가동이 됐고 너무 조심스럽게 경선을 치렀다. 예비 경선을. 이런 평가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호응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었는데 실제 경선 장에 올라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기조 전환을 하는 모양새. 이런 게 눈에 띄고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도 이낙연 후보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무총리 시절에는 대단히 안정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인정하는데 당대표로서의 점수는 0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용진 후보는 국민들에게는 식상한 후보다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면론으로 곤욕을 치르고 당연당규를 고쳐서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걸로 패배를 자초했다.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 통관 후보들 간의 이러한 세진 발언들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친작가부터. 내로남불이듯이 내검내내에요. 내가 하면 검증이고 네가 하면 내가 티부고. 어느 후보나. 신조원대 천천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면 검증 네가 하면 내검내내. 그러니까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재명 지사가 사실 앞서 있었잖아요. 여유를 부린 겁니다. 경선보다는 나는 본선을 대비하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본선을 대다보고 안정적인 이미지. 심착한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지를. 좀 쌈딱 같은 이미지를 벗어버리려고 점잖게 나간 측면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본선에 가게 되면 경선 과정 속에서 이게 갈등이 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원팀으로 묶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가다가 사실은 추격을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노선을 확 전환한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약간 퍼플리즘적인 발언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거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 무섭거든요. 이런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이 뭐랄까 아주 강성 지지자들을 시원하게 해 줄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땐 무섭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김현정 뉴스에 오늘 출연을 해서 사이다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김 소장 어떻게 보셨는지 전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러십니까? 계속 맞으면 됩니다. 지금 뭐 지지율을 따라잡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던 게 차이가 좁혀졌다 이거든요. 아직도 1등을 뒤집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닌데 이재명 후보가 사이다인지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에서는 사이다 포퓰리즘을 사용하되 대신 정치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선 승부도 역시나 계속 안정적인 기준을 유지하면서 두들겨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사이다로 가지 않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하는데 진작가님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이다로 가지 말아야 된다? 역시 같은 마음이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전에 정책에서 포퓰리즘을 이용해야 된다.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항상 약간 정책판 이준석이라고 해야 되나? 상황상황마다 어떤 뭐랄까 정치적인 이슈로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선 후보가 되면 뭐랄까 그걸 좀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장점을 거버넌스의 장점이 있잖아. 난 그걸 충분히 어필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강성 지지창을 보거나 사이다 이런 발언을 듣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순간에 중도층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안정감이 없다, 과격하다, 감정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발언 나온 거 보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지지율 하락 이재명, 상승 이낙연, 판이 흔들리고 있다를 반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건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제 아마 자기 실연적 예언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은 항상 그걸 예언하고. 그런데 실제로 또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도 인터뷰 때 저희 둘이 동시에 얘기를 했지만 당대표로서는 낙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공격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3등에 접어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추격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낙연 후보하고 대등한 사이를 만들어야 그다음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유지를 이재명 후보와는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단 2등을 때리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본인의 득점 포인트를 노리고 있는 정도 상황이라서 이낙연 후보가 특히 더 두들겨 맞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진 작가님은? 그렇죠. 그전까지만 해도 1등 후보를 공격하는 식으로 자기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2등 전략이거든요. 내가 2등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는 맥락은 끌어내리고 자기가 2등 자리로 올라가겠다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대선 시기에 후보자들 간의 발언이 세지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의 논쟁 지켜봤습니다. 다음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소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박 장관이 오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구사에서 직접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명숙 전 국무총이 관련 사건. 부적절한 수사 간행이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해왔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참고인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서 증언연습을 시키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를 종합하면 참고인의 기억이 오염되고 왜곡됐을 우려가 있다. 검사의 수사 의도에 맞게 증언이 짜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법무부에 진정도 제출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3월에 무혐의 처분이 나고 불교적 일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찰 결과를 바탕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워서 각 검찰청에 내리는 계획을 얘기를 했고요. 또 무리한 수사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질 경우에는 감찰관을 통해서 다시 감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프닝을 우리 김상일 소장이 준비하셨는데 이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경악했습니다. 100번씩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증언하고 증언 연습시키고 100번이면 1년에 사흘에 한 번씩 불러야 100번이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한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들어있지만 도대체 무슨 증언을 얼마나 맞춰야 되면 100번씩 사람을 불렀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이문정 조사관이 이 과정을 조사를 하고 박범계 장관이 수사권을 준 직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당신이 수사를 맞지 말라고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현재는 정치인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 입으로 꼭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성열 소장님이 현 정권 지지자들이 또는 현 정권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공경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누추한 승리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재소자, 범죄자, 정과자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요. 결국은... 검찰이 부른 증인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위증을 했다든지 항상 증인, 엉뚱한 증인들을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건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고 한동훈 사건 때도 그랬고 하나의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 뭐야? 대검에서 한번 재검토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동일했거든요. 불기수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됐냐면 마지막에 그래도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건데 원래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죠. 한명숙 사건이었어요. 한명숙에 대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뒤집기 어려운 게 1심, 2심, 3심에서 다 유죄받았고 3심에서도 소수 의견 낸 사람들도 3억만은 받은 게 확실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끝난 거고 재심이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억울하게 당했다. 검찰의 정치적 공격에서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을 사면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그거죠. 이번 사건의 본질인데 문제는 뭐냐면 태검에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불기소 처분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데 있었다? 오케이. 뭐냐 하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징계받느냐? 징계도 없잖아요.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마무리 전략이에요. 출구 전략이고 마무리 전략이 되는 거죠. 진작까지 말씀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적 면제부를 좀 주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신 것 같고 판론해 주세요. 일단 죄인들 말씀하셨는데 사기꾼들을 법정에 세워 증인으로 세운 사람은 검사였고요. 그냥 세우기 어려우니까 100번 불러다가 연습을 시켰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게 그냥 적절하게 부적절한 행동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놀랐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래서 검찰이 이런 사람들의 이 모해위증 교사를 시켰던 검사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못하고 끝난 것이 절차상으로 맞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이해가 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지점은 한명숙 총리가 원래 다른 사건에서 2심까지 무죄가 나오니까 또 한만호 씨를 걸어서 1, 2, 3심을 유죄를 걸고 그 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과정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사건과 굉장히 흡수하다는 것을 청취자들이 생각은 하시겠네요. 진작간에 20초들이 있습니다. 이게 별건수는 잘못한 건데 핵심적인 것은 증언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네. 관련해서 좀 얘기를 썰전 아이템으로 좀 다뤄봤으면 한편 바람이 있네요. 일단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의 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